영등포구가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내 풍수의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. 이와 관련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은 치수방제종합상황실에서 관계부서 직원들과 태풍 및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태풍 예상진로 및 기상상황을 파악하고 호우와 태풍에 따른 부서별 조치사항 및 대처계획에 대한 내용을 점검했습니다. 이에 따라 빗물펌프장 8개소와 수문 3개소 등 지역 내 수해방지시설의 수문조작, 펌프 가동여부 등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 사전대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강한 비바람에 의한 현수막, 간판, 광고물, 가로수 등의 날림현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빗물바지 덮개 제거 및 청소상태 확인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 대형건축공사장의 가림막과 타워크레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안전점검하고 노후주택과 주택사면, 도로시설물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현장 조치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.